야호! 드디어 바닐라성에 들어왔어!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나팔스는 언제쯤 틀려오려나? 마법을 연구하는 곳은 어디지? 빨리 백마법의 정수를 보고 싶어! 무슨 소리! 무조건 근거부터다! 그런데 얘들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상황에 크게 부스러기가 가득해!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최강의 해골이다!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눌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최강의 해골이다! 끝이다! 눌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그치다! 최강의 해군아! 도망쳐보십시오 이봐! 우리가 싹 처리했다고! 아하... 부스러기가 멈추지 않아! 저기요? 제발, 시간이 없어! 피오바닐라 쿠키님, 빨리 와주세요! 얘네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몸이 왔다고! 바닐라 왕국의 왕이 보이지도 않아? 응,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공중에 찌릿찌릿한 마법이 흐르고 있어 꽤나 강력해 특정한 날짜와 시간대가 고정이 되어서 과거의 사건 중 일정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환상일 뿐이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다고! 바닐라 성에 쿠키들이 공격당한 게 언제지? 검은 가루 전쟁, 바로 그날이야 그렇게 오래 전이라고? 그 정도면 방부제도 상하겠네 검은 가루 전쟁을 일으킨 건 어둠마녀 쿠키야 어둠마녀 쿠키가 성의 마법을 걸어놓은 거야 성 안에 꼬여버린 시간을 바로잡으려면 어둠마녀 쿠키를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 하여간 사사건건 번거롭다니까 까짓걸 이번에도 물리쳐주지마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여기도 저기도 케이크 괴물이야 하마터면 모자가 망가질 뻔했네 으악! 넌 또 뭐야! 초코크림 늑댄 망치면인 줄 알았잖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시겠습니다 무슨 속잼이야? 높은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죠 젤리 부위, 젤리 버거, 젤리 피자, 젤리 스테이크까지! 이 몸의 귀한을 환영하는 파티로구나 예절을 아는 백성들이로다 어서 오거라 용감한 쿠키와 친구들이여 어, 어둠마녀 쿠키? 우린 맛있는 젤리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다들 앉아! 젤리 식겠다 너무 들떠잖아, 너! 짐은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아침 잘 됐다! 내 왕관이랑 지팡이를 들어줘! 구기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도 자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 빨리빨리 앉지 못해? 어둠마녀 쿠키님이 기다리고 계시잖냐 이곳은 약속했던 새로운 세계의 정상 너희는 관문을 지나 여기까지 온 쿠키들이다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떻겠느냐? 우와! 그럼 궁금했던 거 물어봐도 돼? 테이크 괴물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야? 나도 하나 기르고 싶어! 좀 알려줘!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다 오호호호! 다리스마란 바로 저런 것이군! 나도 너희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느냐? 너희들은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내게 특별한 손재주가 있다는 건 알지! 뭐라고? 한심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 쿠키로 태어난 자격이 없다 이대로는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구나 당장 식탁을 가루로 만들어주겠다 그만둬! 더 이상 네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어!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지? 이름도 없고 먼지가 덕지덕지 묻은 쿠키 주제에 그래 난 지금까지 모든 걸 숨겨왔지 하지만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널 막겠어! 너는? 퓨어 바닐라 쿠키? 치료사 맛 쿠키가 퓨어 바닐라 쿠키였어? 저런 초대받지 못한 손님 하나가 있었구나 소울잼을 친히 바치려고 온 것이냐 불필요한 전투를 줄일 수 있을 테니 마침 잘 되었구나 난 너랑 싸우러 왔어 우리가 시작한 전쟁은 우리가 끝내야 하지 않겠어? 가진 것 하나 없는 쿠키가 용기는 가상하구나 어떻게 날 막겠다는 거지? 설마 그 형편없는 몰골을 들이대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라도 할 줄 알고?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됐구나 연애는 이것으로 끝내겠다 어둠마녀 쿠키님께서 준비하신 연애를 망치다니 당신들을 벌하겠어요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치료사마 쿠키 아니 이게 퓨어 바닐라 쿠키라고 불러야 되나 잘도 정체로 숨기고 있었네 깜빡 속았지 뭐야 미안해요 하지만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둠마녀 쿠키가 봉인에서 깨어났을 때 저도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죠 제가 거문가로 전쟁에서 아무도 구하지 못한 실패한 영웅이라는 것도 하지만 당신들을 만나고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던 제 모습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어둠마녀 쿠키를 만난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응 우리랑 같이 어둠마녀 쿠키를 혼내주는 거야 바닐라 왕국을 꼭 구하자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바닐라 왕국을 멋지게 다스려줄게 이 훌륭한 미래의 왕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잘 보라고 여기 케이크 괴물들은 주방에서 일하는 걸까? 그럼 연어에 자려진 음식도 모두 케이크 괴물들이 만든 거야? 맞습니다 모두 경험이 풍부한 인류 요리사들이랍니다 되게 맛있던데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 물론이죠 케이크 괴물들의 무언가가 들어갔죠 아주 비밀스러운 레시피랍니다 지금 뱉어도 소용없겠지?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너무 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몽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몽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몽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우와! 예쁘다! 고대의 다섯 영웅들이 유리에 새겨져 있어! 어! 큐어바닐라 쿠키도 찾았다! 이곳은 화합의 회랑! 바닐라 왕국이 세워지던 날 저와 친구들이 모여 맹세를 했어요! 부드럽고 바삭한 마음을 모아 쿠키들의 평화를 위해 힘을 쓰자고! 다른 영웅 쿠키들은 어디 갔어? 그게... 검은가루 전쟁 이후 어떻게 됐을지... 제가 아무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아... 너무 걱정하지 마! 위대한 영웅들이니까 분명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이 되네요 언젠가는 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도 반짝이는 이 유리들처럼 건강하고 선명한 색으로 이걸로 끝이다! 도망치고 싶죠! 도망치고 싶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십시오!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십시오! 도망쳐보십시오!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십시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십시오! 도망쳐보십시오! 도망쳐보시죠! ao и a respect lap Requ reseld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끝이다! kennedy 콧 compet mão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것 잘 봐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것 잘 봐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것 잘 봐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큰일이야 큰일이야 전쟁이 시작됐대 어둠마녀 쿠키가 전쟁을 일으켰대 그런데 어둠마녀 쿠키가 누구야 지금 잡담을 나눌 때가 아니야 빨리 대피해야 돼 성 아래 비공정이 대기하고 있어 어서 타 반죽이 부드러운 어린 쿠키부터 차례대로 정말? 정말? 빨리 가자 으아악 밀지 말라고 이게 다 무슨 요란이래 시간이 아주 단단히 꼬여버린 게 분명해 보통 이 정도로 되려면 마법을 시전한 자의 강한 집착이나 원망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은 어둠마녀 쿠키의 원한일 거예요 바닐라 왕국에 보민되어 있던 기나긴 시간 내내 어둠마녀 쿠키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과거를 생각하... 생각 그렇군 내 취미를 방해한 경찰이 계속 혼내주는 꿈을 꾸는 거랑 똑같네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 이걸로 끝이 다 망쳐보십시오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 끝이 다 망쳐보십시오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 끝이 다 망쳐보십시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십시오 목마르다구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부럭무럭 도망쳐보십시오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구 무럭무럭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보십시오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해라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잘해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해라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기뻐요 도망쳐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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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부럭무럭 잘해라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부럭부럭 살아라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부럭부럭 살아라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부럭부럭 살아라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부럭부럭 살아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부럭부럭 살아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라도 오랜만에 성이 시끄럽구나 아니 시끄러운 것은 내 마음인가 어둠마녀 쿠키님 제가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성미막 쿠키로구나 물론이다 얼굴색이 많이 바르셨습니다 걱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혹시 그날 밤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역시 너를 속이는 건 세계 정복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과거를 완전히 버린 건 알고 있겠지 더 이상 환영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쿠키가 태어난 이유를 의심했다 신이 만들었다 하긴 너무나 바삭거렸으니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었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던 그때 천년에 한 번 열린다는 마녀들의 연회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 날 둘러싼 세계 나를 구성하던 모든 것이 그때 느끼셨을 충격과 공포 저는 다 이해해요 그리고 피어 바닐라 쿠키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뜻이지? 피어 바닐라 쿠키가 이곳에 있는 이상 자꾸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내가 약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아니요 한시빨리 그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의 숭고한 계획에 차질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이 맞구나 봉인도 풀렸고 왕국도 차지했고 세인트릴리 쿠키도 완전히 사라졌다 조각난 소울잼만 모은다면 내 계획은 완성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허황된 가식 위에 세워진 이 세계를 부수고 완전히 새것을 만들 것이다 어? 저기 퓨어 바닐라 쿠키 아냐? 여긴 제가 사용하던 기도실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장면 이날은 바로 오늘 퓨어 바닐라 쿠키님께서 바닐라 왕국의 건국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사제들은 앞으로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우 세인트릴리 쿠키도 있다 조용히 해 세인트릴리 쿠키 와줘서 고마워 학당에서 만난 이후로 처음이지? 조금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 너도 알다시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까 모두에게 사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아, 그렇지 하지만 연락이 닿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런 축복의 날에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나를 다시 받아준 건 너뿐이야 그럼 기도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큰 손과 넓은 모자와 긴 그림자를 가진 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바닐라 왕국이 정식으로 건국됩니다 창조주인 신의 축복을 아낌없이 드리니 앞으로 이곳에 힘들거나 아픈 쿠키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랑이 가득 넘칠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바삭하기를 언제나 처음처럼 바삭하기를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일 수도 있겠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뿐인 이 소중한 왕국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좋아 5인마녀 쿠키를 물리치러 계속 가볼까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도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도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끝이다 목마르다도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도 무럭무럭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도 무럭무럭 무럭무럭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하라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잘하라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잘하라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잘하라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기고 또 이긴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 목마리다구 무럭무럭 잘하라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무럭무럭 잘하라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구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구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구 뭇마리다구 훗 훗 전생님이 하는 것 잘 봐...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도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걸로도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끝이다 이상하게 생긴 개다 이 강아지는 머리가 여러 개 달렸네 후키의 길을 막지 마 도망쳐 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이걸로도 끝이다 ketl 도망쳐 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링크를 Kaneveeator 옐로라 그러고 있고... 도망쳐 보시죠. 도망쳐 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걸어질 수 anchor. 공격이 도망쳐 보시죠. 도망쳐보십시오.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 실력이 어때? 너무하지 않아? 쿠키복지만 생각하지 동물복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또 누구야? 어떤 마쿠키인지 이름을 대! 건방지게 이름을 요구하는 성에 침입해 멋대로 난동을 부린 주제에. 사라져라! 배로배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복수해줄테. 우릴 먼저 응급한 건 이 녀석이었다고! 아니, 이 녀석 둘인가? 변명은 통하지 않아. 구석에 밖에 꼭 빌렸을 때. 쉬어! 오, 배로배로. 정말 아프다. 세계너들은 그 얼굴이 잔뜩 상처를 안 하잖아. 지금 약간 치료하지 않아. 건방을 할 거야. 너희들은 겨우 목숨을 건진 줄 알아. 다음에 만날 때는 반드시 없애주면. 쟤 뭐야? 저 붉은 손.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쿠키야.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블랙 레이즌막 쿠키는 뭐하고 있을까? 마지막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 남지 않았다면 어둠마녀 쿠키는 마을을 파괴하면서까지 소울잼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걱정 마! 블랙 레이즈맛 쿠키는 다 이해할 거야. 어둠마녀 쿠키와의 싸움을 끝내고 선물이라도 사가자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다들 배부르게 먹지 못한지 오래됐으니 젤리를 한아름 가져가고 싶어요. 모두들 기뻐하겠죠?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죠. 몽말리다구! 몽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목말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목마리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목마리다구!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도망쳐보시죠! 도망쳐 ini! 도망쳐 보세열 수 없어요! 목마리다구! 도망쳐 보십시오!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도망쳐 보세열 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거 잘 봐! 백합꽃이 가득 피어있는 온실이네 잠깐! 백합이라면... 세인트릴리 국회? 아직도 한가하게 헛것이나 보는 모양이구나 똑똑히 보아라 네 앞에 서있는 건 바로 나 어둠마녀 쿠키다 미, 미안 고의는 아니었어 꼭 우리의 비밀정원 같아서 그럼 다시 말할게 어둠마녀 쿠키 항상 우리 둘이 정원을 거닐며 쿠키들의 미래와 더 나은 삶에 대해 얘기했지 그때 네가 꿈꾸던 미래가 이런 거였어? 쿠키와 쿠키가 서로 싸우고 쿠키가 쿠키의 멸망을 바라는 게! 입 다물어! 마녀들의 연애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지독하고 참혹한 광경을 보았는지 아느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영웅이란 이름에 심취했던 위선적인 녀석들! 쿠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라도 나서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작은 희생은 불가피해 작은 희생이라니? 희생에 크고 작은 건 없어! 전부 비극이라고!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되느냐? 자기 몸과 왕국을 희생해 나를 봉인하려고 했던 네가? 그... 그건... 너의 한결같은 착한 척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마지막 순간... 미소짓던 그 얼굴까지... 전부 다! 잠깐만! 기다려! 또 전쟁난인 줄 알았네! 원래 왕들은 이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거야? 하마터면 왕이 될 계획을 포기할 뻔했네! 우리 두 쿠키의 문제를 여러분께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해하지마! 쿠키의 일을 쿠키가 함께 해결하는 건 당연하잖아! 예전처럼 혼자 맞서게 하지 않을게! 모두들... 고마워요! 최강의 해곤이다! 최강의 해곤이다! 최강의 해곤이다! 몽마르다고! 최강의 해곤이다!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다 끝이다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도망쳐 보시다 최강의 해물다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물이다 도망쳐 보시다 목마리다 목마리다 도망쳐보셔서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셔서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셔서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셔서! 물러설 수 없어요!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셔서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셔서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셔서! 채량의 해곤다! 목마리다구! 도망쳐보셔서! 물러설 수 없어요! 채량의 해곤이다! 목마리다구! 도망쳐보셔서! 물러설 수 없어요! 채양의 해곤이다 discouraging! 분리 Confederacy 해 voulez 그 매 wellness cup 입니다! 물러설 수도 laquelleilled 나 IoT 이곳은 제가 사용하던 방이에요 이야! 왕은 원래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 거구나 내 집은 아직 오두막인데 괜찮아, 백성들을 졸라서 멋진 집을 지어달라고 해야지 야! 지금 구경할 때냐? 빨리 따라와! 놓고 가기 전에! 으아! 같이 가! 아직 잘 보존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크고 푹신한 침대를 사용했었다니 지금 보니 모든 게 새로워 여기서 뭐 해?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옛 생각이 나서 그래?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어? 네! 바닐라 성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죠 즐거운 일도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런 기억은 어때? 으악! 가, 갑자기 이게 무슨... 괜찮아 포자는 널 해치지 않아 그냥 그동안 보이지 않던 걸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아, 잠깐! 눈이... 괜찮아 떠도 돼 아, 이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홀리베리 쿠키... 그리고 모두들... 왜 거기 잡혀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검은 가루 전쟁이 있던 날 당신은 금지된 금음달 마법으로 어둠마녀 쿠키님께 대항했죠 덕분에 이 쿠키들도 저주를 받고 말았답니다 거짓말! 나한테 잘못된 환상을 보여주려는 거지! 다 알아! 방랑자여 이제 그만 눈을 떠라 네가 만든 현실을 도는 뜨고 똑똑히 봐라 으악! 어떻게 이런 짓을! 역시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다니 영악하기도 해라 온 대륙에 흩어진 소울잼의 조각을 저희를 위해 모아주셔야겠습니다 으하하하! 꼴 좋다! 쿠키를 병 안에 먹음직스럽게 담았네! 자 유리병 뚜껑이 완전히 닫혔네요 그럼 빛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바악! 까악! 어? 여기에도 까마귀가 있네? 어라? 피어바닐라 쿠키는 어디 갔냐? 그러게? 아까부터 안 보이는 것 같아 성이 너무 커서 길을 잃기 쉽다고 피어바닐라 쿠킹! 어디 있는 거야? 피어바닐라 쿠킹! 도망쳐보십시 끝이다!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십시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다! 도망쳐보십시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십시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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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목마리다구 목마리다구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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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리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목마리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개구리다! 이걸로 끝이다! 시간이 최고다! 무럭무럭 자라라! 이걸로 끝이다! 석류맛 쿠키! 또 우릴 방해할 셈이야? 어쩌선지 예전보다 더 보기 좋아보이는군요 안색도 밝아졌고 살도 찐 것 같고요 천말해! 난 저즈맛 쿠키야! 우릴 막아봤자 소용없어! 어둠마녀 쿠키를 물리치고 왕국을 피워받느라 쿠키에게 돌려줄 거야! 용감한 쿠키! 당신이 제일 지긋지긋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어요 온몸이 조각나는 한이 있어도 도망쳐 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 보시죠! 목마리다리!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 보시죠! 목마리다리!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пон siele king의 해골이다! 도망쳐 보시죠! 히레스 복사 내전 우리가 또 이겼다 정말로 그럴까요? 바닥이 뚫렸어? 떨어진다 아, 아파 왕관이랑 지팡이가 구겨졌어 왕체면도 다 구겨져 버렸네 석류맛 쿠키 이런 치사한 방법을 쓸 줄이야 그런데 여긴 어디지? 짜릿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랜만에 반죽이 쪼근거리는데? 철창살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케이크 괴물들이 갇혀있다 지하 감옥 같은 곳인가 봐 으아악! 빠져나가야 해! 도망쳐보지 못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지 못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지 못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지 못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좀 더 연습해오라고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몽마르다고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몽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물이다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몽마르다고 최강의 해물이다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몽마르다고 최강의 해물이다 몽마르다고 최강의 해물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최강의 해물이다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몽마르다고 도망쳐보실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구! 최강의 대술이야! 눈에 설 수 없어! 간신히 탈출했다! 비록 문을 부수긴 했지만 말이야... 저기...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문을 부수고 나왔는데요. 고의는 아니었고요. 그만 좀 말해! 그런데 여긴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이네. 책이랑... 어... 또 책이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여긴 엄청난 곳이야! 바닐라 왕국에서 사용하던 백마법이 총망라되어 있어! 세상에! 정말로 굉장하다고! 이렇게 큰 솥은 처음 봤어! 이렇게 많은 물약도 처음이야! 저것 좀 봐! 어디서도 본 적 없었던 마법책들! 엄청 옛날에 쓰여질 거라구! 너나 저것 좀 봐라! 케이크 괴물이 몰려오는 건 안 보이냐?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잘하라! 최강의 해군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잘하라! 최강의 해군이다! 도망쳐보시죠! 몽마리다고 최강의 해군이다! 무럭무럭 잘하라! 도망쳐보시죠! 끝이다! 몽마리다고 최강의 해군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잘하라! 이걸로는 끝이다! 세상에 해골이다! 너무 마르다고! 너무 마르다고! 세상에 해골이다! 너무 마르다고! 세상에 해골이다! 세상에 해골이다! 세상에 해골이다! 야! 이번엔 다 끝였고 쿠킹이야? 저번에 내가 알려준 예절은 잘 배워왔구나! 이 뒤부터는 어둠만이 쿠킹매이 왔다! 모두 무대를 들고 모장해라! 나를 쓰러뜨리고 지나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이걸로 끝이다! 세상에 해골이다! 목마리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이걸로 끝이다! 세상에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예아! 너희들은 이길 수 없는 거지! 모두 내가 애매하게 군타신금! 이제라도 검을 내려놓는 게 어때?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넌 우리 뿐만 아니라 네 자신도 괴롭히고 있어! 그럴 순 없어 이 손으로 저들은 죄가 있다 돌아갈 것은 없다 이런 처지가 된 것도 어쩌면 내게 주어진 형벌 앞으로도 너희와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역시 내게 주어진 시련이겠지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리다 롱브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 목마리다 롱브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볼 목마리다 무럭브럭 자라라 도망쳐볼 목마리다 무럭브럭 자라라 도망쳐볼 목마리다 이걸로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브럭 자라라 목마리다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브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목마리다 무럭브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리다 도망쳐보시죠 무럭브럭 자라라 무럭브럭 자라라 목마리다 무럭브럭 자라라 우나마나 또 검은가루 전쟁 때의 환상이겠지 무시하고 지나가자 하, 할아버지? 왜? 뭐라고? 우리 할아버지야 아빠한테 매일매일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알 수 있다고 아휴, 퓨어바닐라 쿠키님이 어서 오셔야 할 텐데 그래, 그래, 울지 말거라 곧 퓨어바닐라 쿠키님이 오실 거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네가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벌어지다니 아휴, 운명도 참 기구하구나 웬 어린애야? 가꾸어져서 그런지 볼품없네 저건 우리 아빠야 역시 가꾸어져서 그런지 귀엽네 이 마음은 알지만 우린 아직 여길 떠날 수 없단다 퓨어바닐라 쿠키님이 오실 때까지 성을 지켜야 하는 게 내 임무란다 우리 바닐라 왕국은 퓨어바닐라 쿠키님의 자비로 음료에 세워졌단다 덕분에 아주 훌륭한 역사와 문화가 탄생했지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어둠마녀 쿠키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단다 알겠니? 퓨어바닐라 쿠키를 엄청 신뢰하고 있었나봐 결국에 둘은 무사하게 탈출했겠지 커스터도 삼삼아 쿠키가 우리랑 같이 있는 걸 보면 말이야 왕이란 게 이런 거였어? 어? 백성 쿠키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었던 거야? 그걸 이제 알았냐? 내가 바닐라 왕국의 후손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퓨어바닐라 쿠키는 바닐라 왕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나도 언젠가 퓨어바닐라 쿠키처럼 진심으로 존경받는 왕이 될래 오, 방금 진짜 왕이 하는 말 같았어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이걸로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dad 부 роб Senhor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근데нул 끼치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돌아설 수 없어! 끝이다!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돌아설 수 없어! 목마르다구 끝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구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목마르다구! 물러설 수 없어!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물러설 수 없어! 목마르다구!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구!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구! 물러설 수 없어! 물러설 수 없어!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목마르다구! 물러설 수 없어!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구!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구!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구!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봐! 목마르다구!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구! 목마르다구!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도망쳐보시죠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물러설 수 없어요 와, 얘들아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누가 보고 싶었다는 거야 야,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누가 그래? 나도 책에서 읽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냐? 어라? 석류맛 쿠키랑 다크초코 쿠키까지 있네? 하나도 안 무섭지롱 이번에도 우리가 또 이길 테니까 그런 우리가 처음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요? 당신들이 우리 넷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으아, 한꺼번에 달려둔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개골이다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개골이다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최강의 개골이다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최강의 개골이다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최강의 개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올라설 수 없어요 목마르다고 끝이다 도망쳐보시죠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개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올라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개골이다 이걸로 끝이다 목마르다고 올라설 수 없어요 간신히 이긴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붉은 성류의 힘을 내리노니 모두 일어나세요 해골이랑 친구 먹기 일보 집전이었어 우와 다시 놀 수 있는 거야 이번엔 검을 이루치지 않겠다 이래서는 끝이 없겠어 난 이제 못해 나도 지쳤어 젤리 하나 만들 힘도 떨어졌다고 다가 어? 까마귀다 까마귀가 왜 성안을 날보 있지? 다들 괜찮아? 블랙 레이스맛 쿠키 여긴 어떻게 까마귀들을 보내서 지켜보고 있었어 아무래도 너희가 걱정돼서 말이야 우리 마을 쿠키들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 너희는 어서 어둠마녀 쿠키한테 가 퓨어 바닐라 쿠키가 같이 있을지도 몰라 빨리 그 녀석을 구해줘 정말 고마워 블랙 레이스맛 쿠키 어딜 가려는 거죠? 당장 멈춰요 딱 봐도 건포도 빵을 싫어할 것 같은 녀석들이네 돈 좀 내줄까? 너를 막을 거야 도망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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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실력 발휘를 실력 발휘를